구독, 꾹, 좋아요, 꾹, 알림 설정, 딘딘 유진, 유진아, 유진이 유진이요 사랑하는 유진이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, 26살 회사원입니다 11월은 제가 좋아하던 달이지만 올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생일인데 혼자 보내게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유학 가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 사는 게 바빠서 단톡방만 유지하는 정도예요 문득 내가 이렇게 친구가 없었나? 생일 앞두고 잡힌 약속도 없다니 싶어서 우울해요 올릴 사진도 없을 텐데 인스타도 관두고 싶어요 아... 생일 앞두고 바닥치는 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, 유유 아... 사실 저는 SNS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% 진실일 수 없고 그거 진짜... 문딱... 폴킴 SNS? 거짓말, 헤드말 저는... 저는 특별하게 막... 팔로워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었네 폴킴이 추천한 노래들도 하나도 안 좋아해, 억지로 올린 거였어 어떡해... 그런 거 말고, 뭔가... 다시 하고, 보여지기 식의 어떤 것들...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... 응당 잘하는 거잖아요, 누군가가 이걸 보고서 아, 좋겠다, 부럽다, 좋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 같아요 맞아 생일 보면은 다 SNS에... 사람이... 되게 초라하고 불행해지는 시작이... 남의 기준이야, 맞출 때부터 저는 약간 생일 그런 특별한 날에 유난스럽게 뭔가를 하면...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해서... 근데 이럴 때 토속작이다, 폴킴인데... 이제 폴킴인데... 혹시... 너무 건조할 때 기우지 지내고 뭐 이러나? 다리 떨면 복 나가고... 저도 사실... 혼자 그냥 조용하게 연습실에서 보내거나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서럽진 않았고... 진짜로 생일을 그냥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뭔가... 기대를 만사해 체념을 하게 돼버린 건지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거 같기도 해요 어떻게 원석반 생일할 때 잔치하세요? 사과놀이패도 부르고... 상고 돌린 거야 아 근데 나도 뭐 이렇게 365일 중에 그냥... 그냥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내 생일인 걸 모르고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 서러울 수는 있겠지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가수니까 365일 생일처럼 지내는 거 아니냐 맨날 주목받고 뭐 있으면 축하해 주고 뮤지션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사는 분들은 일단 하루 정도는 좀... 나의 날 나만 봐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생일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무명 기간... 2010년도? 그때 이제 어디 공연장을 갔는데 팬분들이 플랜카드 막 걸고 되게 이런 뻑적지근하게 내 생일을 챙겨준 거야 그땐 좀 좋긴 하더라고 형 말에 진짜 공감하는 게 253 그쪽에 이제 제 생일 광고가 한 번 팬분들이 그렇게 걸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갔죠 거기에 딱 포스트잇이 다다다 붙여 있는 거예요 팬분들이 메세지를 써서 그거 하나씩 다 읽고 저도 막 답장 남기고 그걸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그렇게 축하를 이렇게 막 많이 받고 하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전에는 몰랐던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 진짜 우리가 대단한 일은 해낸 거긴 한 게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수원 경쟁을 뚫고 네? 네? 무슨 말 했었어? 아니 우리가 이제 아빠 몸에 있었을 때 진짜 치열하게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? 기억이 난다고? 나는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정말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원리로 생각해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긴 한 거 같아 그렇긴 하지 스스로에게 약간 나 너무 잘했어 라고 매일매일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365일 중에 하루 행복한 것보다는 324일 행복한 게 나으니까 스스로를 좀 축하하는데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해내온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하루가 하이라이트가 되기에는 나머지 날들이 내가 너무 대단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저는 최근에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두 개를 시켜서 혼자 다 먹고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일단 맛있게 했을 때 스스로 멋지다고 느꼈어요 대단한 게 아닌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나는 습관성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연자분에게 뭔가 이 노래 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노래 있나? 정준일 님의 해피 벌스데이 2라는 곡이 있어요 해피 벌스데이 2 흥미 사랑하는 나의 나야 이런 곡이 있어요 생일일 때 우리가 축하받을 생각을 하지 스스로 또 이렇게 축하할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요 스스로도 축하해주고 이런 거에도 또 의미를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100년을 산다고 봤을 때 그런 100분의 1의 확률로 이 생일은 그랬던 것뿐인 것 같아 빛나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다고 가끔은 아파해도 괜찮다고 쉬어가도 괜찮지 않나? 이번 생일 한 번 그최는 제목처럼 결론은 당신은 비밀사연입니다 빛나는 사람?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곡을 불러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이벤트 사연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유진 씨요 유진 씨 유진 유진아 유진이 완전 스페셜해지네 별거 아니지만 이 노래 듣고 기분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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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